블박차는 25톤 카고트럭입니다. 짐이 짜득 실려 있어요. 언덕기로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으아~~~~~ 하하, 이 참나...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부딪쳐서... 상대차가 그냥 중앙선으로 넘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나중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 바퀴 물었네. 오, 액션트 저 카고트럭도 바퀴 물었어. 카고트럭 운전자는 상대가 중앙선으로 넘어왔으니까 나 올라갔는데 갑자기 넘어와서. 100대0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경찰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좀 기다려 보세요.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어? 이것도 중앙선 물었네. 중앙선 침범이네. 쌍방 중앙선 침범. 그래서 둘 다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검찰에 둘 다 중앙선 침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방 중앙선 침범이 맞다. 승용차만 중앙선 침범 사고다. 투표 시작. 담당 경찰관하고 같은 의견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2%가 1번을 선택하셨어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한 차에게 방해되는 겁니다. 내가 중앙선 침범해서. 그런데 이 차가 누구한테 방해했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큰 차는 진행할 때 옆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게 막 스치잖아요. 그러면 씩 하면 막 여기 상처 나고 그러잖아요, 차에 긁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차가 안 올 때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뭔가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저 구조물도 지금 신경 써요, 저것도. 은근히 신경 써요. 은근히 신경 써요.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으아악! 여기서 빵 한다고 저게 시간 되겠어요? 저는 트럭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빵! 미리 안 해 준 거. 빵! 블박차도 한 10 내지 20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연휴가 있었으니까요. 둘 다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그래, 너도 중앙선 불었어. 그러면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면 약식 명령 받고 곧바로 7일 이내, 7일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하세요.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임해달라고 해서 그럼 법원에서 선임해 줄 점 그래서 무죄 꼭 받으십시오.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